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만나요? 아 맞네 안녕하십니까 키노사키 온전 키노사키 온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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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여행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키노사키 온전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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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정은 제가 일본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을 가는게 맞는거 같아서 키노사키 온전 마을이라고 거기 온전 마을에 7개의 공인 온천이 있는데 자유유용권을 줍니다 거기를 다 온천 해볼 수 있는 그땐 돈이 없어가지고 학생이라서 온전 그 만원 내고 다 돈 다음에 다시 교토로 돌아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 있는 료칸 이제 온전 딸린 숙소를 료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하루 묵을 생각입니다 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료칸은 밥까지 주기 때문에 인원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혼자인게 좋은 곳 히또리와 이치방 어찌만 난 이걸 먹으려고 기차를 타는게 아닐까 이 새끼가 이렇게 풀떼기나 포레 뒤에는 역시 씹떡에 달아 기차 전체를 키티로 해놨어 비숨자를 이룰 불을 놓지않고 도전하기면 지시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원우저를 숨겨둬 저쪽은 나머지 주사 Casual 동영상 다행히 해내보리요 이제 오자 진밥이 없는데 엄청나게 이제 오자 와... 이거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수다 안 비리고 맛있네 랜덤박스인데 영화도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안 맛있어 솔직하게 꿀이 없는 게 나아 꿀맛이 안 맛있어 형님 같은 거 또 기가... 우와 무지개 언제 도착했대? 어우... 진짜 오래 걸린다 고래가 기노사키 감사합니다 어우... 나 또 간 거 같겠지? 어우... 깜빡 찼네 완전 시골이네요 진짜 마지막 여행을 풀었군요 이런 곳에까지 한국어가 있네요 여기가 세트장 아니고 마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2 3 4 5 6 7 온천 순회할 수 있는 마을이에요 마을이 되게 작지 거의 저는 안 사와도 돼요 왜? 숙소를 잡으면 주는데 욕한 진짜 옛날로 돌아온 것 같다 아... 온천 냄새 저의 에어컨은 여기 이... 군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요약구 저는 한국인 아...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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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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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디노 네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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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뭐야 충전하네 이거는 이게 뭐예요? 그... 그...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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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난 디노 난 디노 가이석 요리 아... 아... 여기에는 칸 요리 시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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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네 아... 아... 되게 굴리 아... 아... 이렇게 여기가 토이 렛 남아온센 프리팟 남아온센 무료? 무료 오늘은 2개 클로즈 이거 완전... 가능할까요? 이거 진짜 먹을거에요? 아...무리에요 아...무리에요 죄송해요 진짜 개 억울하다 기차 6시 도착해서 6시 온 건데 저녁을 못 먹는데 아...나 여기서 밥 먹어보는게 꿈이었는데 아...너무 억울해 아...일단 더 늦기 전에 온천 한판 때리고 저녁 먹으러 가야될 것 같아요 다 저녁 먹고 있네 방에서 식당도 닫는거 아냐? 일단 이렇게 투어가 있는데 두개는 다 닫고 아 발 개불편해 뭐야 이게 여기 이거 어떻게 씻나? 발 빠개질거 같은데? 식당 문 닫는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밥부터 먹어야겠다 전 진짜 일본군 가정식 요리를 마지막으로 멋있게 먹고 싶었는데 진짜 일본군 가정식 요리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여기는 료칸입니까? 여기는 료칸입니까? 여기는 료칸입니까? 여기는 료칸입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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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갈색 요리 갈색 요리 그럼... 오리즈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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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크림 2의 오리즈루 오리즈루 이름은 오리즈루? 오리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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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단 말입니다 이거 오해하더라고 한국인들이 오리즈루 아... 오리즈루가 일본어로 적혀있겠네? 그럼 난 모르잖아 또 여기 소프트크림 여기가 오리즈루? 다 소프트크림인데? 잠깐만... 소프트크림 몇개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요거가 오리즈루인가? 오우... 아닌데... 간데 이거 가 아... 오리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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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아... 오리즈루는 어디있어? 오리즈루는 어디있어? 오리즈루는 어디있어? 오리즈루는 어디있어? 오리즈루는 어디있어? 아... 감사합니다 공부 좀 하고 와야겠다 진짜 일본어 여기가 핑크 즉이 여기다 여기가 오리즈루가 아닐까? 이게 영업중일까? 응 죄송합니다 여기가 오리즈루가 아닐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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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중일까?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프 셀렉션 오브 이 새끼 디럭스를 먹느냐 그냥 이걸 먹느냐 이걸 먹을게요 네 원래라면 이걸 먹는데 밥값은 돈 안 아끼거든 근데 오늘 아니었으면 그냥 집에서 밥 먹을 수 있던데 근데 이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뭐지 별인가? 한 번 더 누르면 예의 없을까? 한 번 더 늘려볼까? 오늘은 싼거 먹겠습니다 이것도 비싸 아... 가이색기 요리 가이색기 네 이거 이거 사케 사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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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땐 가이색기 요리 감사합니다 어... 고래가 압기타이저 아스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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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장어 소스가 좀 상큼한데 장어가 부드럽고 맛있다 음... 구자 소스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프리미엄 시킬걸 소스가 들어가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선생님 이거 이거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성매 진짜 망만이다 뭐야 이것도 잘 구웠네 녹아요 녹아 고베카인가 고베카 같은데 고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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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베카 계란 요리 계란 아, 하얗고 택배가 되죠? 택배가 되죠? 참치 택배가 되죠? 옥수수수 맛있게 아주 크레딧카드가 되죠? 네 크레딧카드가 되죠? 세금까지 부터가지고 12만원 나왔습니다 양이 좀 아쉽다 하아 뭐지? 사람들이 왜 몰렸지? 갑자기? 뭐야 축제 하나봐 고기는데 만담꾼인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키미노 나마야라고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랑 똑같이 생겼어 마을이 밤되니까 더 예쁘다 아, 온천마을이라서 온천을 못하고 있잖아 온천을 못하고 있잖아 오, 이렇게 샀네 그냥 목탕 같네요 오우, 기운하다 진짜 뜨거워요 미친놈인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아, 기운하네 어, 여기 혹시 오수프레스나 미친오유 여기는 별로입니다 씬 목욕탕입니다 온천을 할거면은 여기는 진짜 별로다 물론 물을 좋아서 하는거긴 한데 나는 그 감성이 좋거든 요칸에 있는 온천을 가봐야 알겠지만 여긴 별로네요 메인 끝나가네요 마지막날로 여기 정한거 잘한거 같애 오, 진짜 무거워 오징어 두 번 하고 왔는데 꽤 되게 좋네요 계란밥 먹어보니까 맛있네 깜짝이 죽이네 와 좋다 이게 뭐예요? 라이스 양념은 여기 위에 올려주세요 양파 이제 오늘 5시간 기사 타야 돼요 이제 도쿄로 넘어가서 집에 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이게 푸딩인데 커스터드랑 생크림 들어간 푸딩이에요 와 바닐라까지 들어갔네 2시간 반 타고 교토를 와서 교토에서 2시간 반 타고 끝 두석도 좀 맛있대요 기차 개비싸고 말고는 교토 수단만 어떻게 당겨드려면 다른 것은 조금 역시 일본이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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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エオンが映る ガラス越しに見える ヨバディ 甘い音が咲く 今夜も嘘に溶けてゆく 終電渋谷のビルは 笑う気さらさらないわ